충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. 충주에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연쇄 감염이 확인됐고, 청주 지역 노래연습장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. 이만영 기자입니다. 충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. 어제 이 회사의 단위는 50대 외국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앞선 지난 8일에는 이 50대 직원의 아내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방역당국이 직원 46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, 연쇄 감염이 확인되며 누적 확진자는 불과 며칠 새 두 자릿수를 넘겼습니다. 이 제조업체에서는 지난 1월에도 직원과 가족 등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최근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던 노래연습장 관련 연쇄 감염은 오늘 다수 누그러졌습니다. 청주시는 그러나 지난 3일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청주시는 노래연습장을 고리로 한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 2일 청주시내 한 노래연습장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현재까지 관련 종사자와 이용자 등 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한편 오늘부터 충북에서도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접종 인원은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, 국방, 외교 관련자 등 2만 2,477명으로 오는 16일까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